생각만 해도 무섭죠 권력을 가진 자들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말로 눈을 가려 자유동맹 외치는 오연수철이라며 기회주의 그 구사고 지도자로 앉으려 해 나는 믿을 수 없어요 그들의 거짓된 말 국민을 지켜야 할 자 반민주적 사고가 진자 오직 올파를 편매하고 세월어도 무심히 이태원 참사조차 외면하는 그들 어떻게 공직에 올라 중립을 논할 수 있나 거짓된 시선 아래 신뢰를 잃어가네 나는 믿을 수 없어요 그들의 거짓된 말 국민을 지켜야 할 자 반민주적 사고가 진자 나를 사랑하는 그들의 고사 그 날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